치즈소스 지고 오랜 요리 찜이 뒤집기 당면 가운데 파일 앞마당 텃밭은 어제 정리했습니다. 여기는 고추 2줄, 고구마 2줄, 땅콩슈. 아프다. 이 아프다. 바닥에 백머리가 왔는데, 한 번 더 걸어가면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고추 3줄, 고추 3줄, 고추 3줄, 고추 3줄, 고추 3줄. 고추 3줄, 고추 3줄, 고추 3줄. 고추 2줄, 고추 4줄. 물을 깔아내줍니다. 물을 깔고 깔아내줍니다. 고춧가루 대신 밤에 먹으면 부담 없는 신나는 겉면으로 먹어요. 밤에는 겉면이 유리한데요. 본격적으로 마늘을 갈아 봅니다. 찰칵 아 아 아 아 아 그동안 먹을 거야. 이따가 또 이거 포장을 하잖아. 아니 이거 말려서 놔둔 너 다 썩어서 한적 가야 몇 개 안 나와 다 썩어 다 냉동해. 저게 올해 나도 이렇게 변해. 벌써 밑에 물이 생긴잖아. 고춧가루 이렇게 짝짝 잡아서 이제 여기 봉투에 들어갖고 서랍에다가 착착착 이렇게 해서 멀리에 안 이렇게 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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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놓는 게 아니라 시원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썰어놓는 거 이런 거는 아예 없네 다 썩었네 다 썩었어 좀 더 지나면 건질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쓸만한 아이들을 건지려고 합니다 아이들 묶을 시간이 되면 알아서 찾아옵니다 알아서 찾아옵니다 아이들 묶을 시간이 되면 미녀 car 고춧가루 단무지 고춧가루 처럼 먹으면 돌려줬어요 고춧가루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양이 검거 양념을, 양념에다가 같이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게 못 쓰겠다. 너무 자라. 커야 되는데 배추 때문에. 그런데 부부 더 키워야지. 더 키워야 되는데. 작년에 엄청 잘 자랐는데. 이 정도는 자라야 되는데. 제일 큰 거 얼마나. 더 키워야 되는데. 더 키워야 되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소금을 뿌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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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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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고춧가루 고춧가루 남은 수육은 우리집 아이들에게 재능기부 그 많던 황금논도 사라지고 이제부턴 너의 놀이터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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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